오늘 현충일입니다 제가 우리 군을 생각하면서 오늘 고성욱 칼럼을 준비했습니다 허리 나간 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우선 조선일보 기사부터 좀 보겠습니다 지난해 군을 떠난 경력 5년 이상 간부 장교 5년 이상 간부면 장교로 치면 이제 대위급 5년에서 10년 정도 되면 대위급이죠 부사관으로 치면 중사 이런 군의 허리에 해당되는 5년 이상 간부들이 작년에 9천 명이 군을 떠났다고 합니다 거의 4단급 병력이 군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군의 허리에 해당하는 대위 중사 중간 간부들이에요 군을 떠난 이유는 간단합니다 처우가 너무 안 좋다 병사들보다도 따지고 보면 월급을 적게 받는 것 같다 너무 업무 시간이 길다 너무 업무 시간이 길다 낮은 사회적 처우 미래가 없다 이런 것 때문에 다 떠난다는 거예요 나이로 따지면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군의 보직으로는 중대장 또는 대대 참모 또는 소대장 또는 부소대장 이런 급입니다 예전에 미군 드라마 2차 세계대전 때 다루는 미군 전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오래된 중사가 주인공으로 나오고 갓 보직 배치된 젊은 소대장이 나와서 서로 갈등도 하면서 이렇게 그들이 바로 지금 우리 군을 떠나고 있는 바로 이들이에요 장교 중에는 대위급 5년에서 10년 정도 돼서 중대장을 맡아야 될 그 급들 부사관 중에는 중사급들 이런 사람들이 9천 명이나 작년에 군을 떠났어요 이유는 월급이 너무 적고 일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대접도 잘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난 2월에 중사로 있다가 전역한 30세의 김모 씨는 전역한 다음에 헬스 트레이너와 배달업을 하고 있는데 군 월급에 3배를 벌고 있다 전역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한다 고 얘기했답니다 군에는 오후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당직을 써도 수당 2만 원에 불과한데 그 당직 시간 동안에 무슨 사고라도 나면 무한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제 군복 벗고 나와서 내 몸 멘몽뚱이로 일하니까 월급 3배도 받고 그런 위험부담도 없고 너무너무 편하고 좋다 육군 특수부대 부사관 출신인 32세의 나모 씨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역 후에 잠깐 대리운전 뛰었는데 군대보다 훨씬 편하고 벌이도 좋더라 한 예비역 중사는 지난 10년간 짜장면 가격 8배 최저시급 7배 중사 1억 원 월급 고작 4배 최저임금 시급 9860원보다 못한 월급 받는 간부들 여전히 있는데 그런데 병들 장병들의 월급은 문재인 정부 때 계속 올라가지고 실제로 병사들이 월급 기준으로 부사관들보다 또는 초급 장교보다 돈을 더 받는 상황이 발생했다 아니 그럴 리가 있냐 그럴 리가 있답니다 왜 장병들은 병 1병 2병 3병 병장 먹을 거 입을 거 다 군에서 해주잖아요 그런데 하사 중사 상사 소위 중위 대위 는 이거 자기가 지낼 거 자기가 해결해야 되거든요 간부들은 식비 주거비 등을 모두 자기 주문해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를 감안하면 실제 장병들보다 월급이 더 실수령액이 더 적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평일 당직비 2만 원 주말 당직비 4만 원 받는답니다 그런데 경찰 소방 평일 당직비 5만 원 주말 10만 원 받는답니다 그리고 이들은 당직하고 나면 이틀 휴식하는데 우리는 바로 그 다음날 다시 근무다 똑같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너무 상대적 박탈감이 크다 최모 중인데요 지금 전방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답니다 지난해 결혼을 했어요 군 관사를 구하려고 했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아직 군 관사를 못 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결혼했으니까 아내랑 살아야 되잖아요 군 전세자금 대출받아서 신혼집 구하려고 했는데 부대장이 불허했답니다 야 군인이 무슨 영외 생활이야 부대 안에서 살아야지 결혼했는데 그럼 따로 떨어져 사는 모양이네 이런 상관들의 낡은 행태에 너무 실망해서 내가 계속 군문에 있어야 되냐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육사 출신의 박모대 33살이요 육사 나오면 대개 대령까지는 큰 사고 없으면 진급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 포기하겠답니다 수년 동안 결혼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대요 여러 가지 형태로 여성들을 만났을 텐데 직업군인입니다 그러면 아예 하층민 취급해버린답니다 요즘 세태가 그렇대요 한때는 육사 출신 그러면 막 1등 신랑감이었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거면 그냥 돈도 적당히 받고 생활도 편한 병사로 내가 군복무를 하지 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육사 지원했던 내가 참 어리석었다 우리 군의 허리에 해당되는 이 장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게 우리 군 전투력에 심각한 손실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부대관리를 하면서 사람을 소모품 취급한다 퇴근 후 주말에도 시도 때도 없이 명령 내리는 상관들한테 질렸다 육사 에이스들도 군을 떠나고 있다 실제 육사 출신 김모대위가 한 말인데 자기 동기들 사이에서는 탈출은 지능순이다 머리 좋은 사람은 다 탈출했고 아직도 군에 있으면 넌 머리가 나빠도 어떻게 그렇게 나쁘냐 자기들끼리는 그런 얘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군의 실태 이게 장교와 부사관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표가 얼마 안 돼요 장교라고 해서 세 표 주고 부사관 두 표 주고 병 한 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는 표가 많은 병들에 대한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에는 너도 나도 앞장서서 포플리즘이라고 걱정할 정도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했어요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상대적 발탈감 커지고 주변화돼 버린 게 우리 군의 초급 장교들이고 부사관들이고 그런데 전투가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 군의 실제 전력은 바로 이 초급 장교들과 부사관들한테 맡겨지게 돼요 요즘은 뭐 군 생활이 1년 6개월인가 18개월인가로 줄어들었다면서요 뭐 아니 제가 군 생활 33개월 했는데요 한 20개월 정도 훈련받고 뒹굴고 하니까 그때쯤에는 전투 나면 머리 수그리지 않고 그래도 전방을 주시하면서 총을 쓸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상관들이 평가하더라고요 수없이 많은 훈련과 비상상황의 대처 정말 전쟁은 피 흘리는 훈련이고 훈련은 피 안 흘리는 전쟁이다 이게 로마군의 상승 무공의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365일 해나가면서 우리 군의 전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 중추가 바로 초급 장교들이고 부사관들이에요 소위 중위 대위 하사 중사 상사 이들이 우리 군의 중추라고요 이들이 군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이유로 보니까 별 거 아니에요 너무 월급이 적고 사람 대접 제대로 못 받고 그리고 병들에 비해서 상대력 박탈감 점점 커지고 그래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들한테 애국심의 호소에서 더 남아 있어라 이것도 한도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정말 군 안보 문제만큼은 파플리즈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군 장병들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처우 개선이 있었다면 최소한 그 수준에 맞게 초급 장교들과 부사관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있어야 했던 것 아닙니까 최소한 균형은 맞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 없이 그냥 6월이면 호국보원의 달이고 순직한 군인들 순직한 소방관들 특단의 대책 정말로 말 그대로 특단의 대책은 촉구합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